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 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3월 28일날 치렀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일단 첫번째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한국사 총평 정말 가볍게 3월달 모의고사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있죠 토닥토닥 스스로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꼭 토닥토닥 해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망했어 이거 어떻게 그 울지 말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 이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또 3월달 모의고사거든 왜? 1, 2월달 겨울방학 빠르게는 뭐 12월,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그 성과를 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통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또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지원해주고 계신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내가 라이벌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야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대 겨울방학 때 무려 기숙까지 들어갔다 왔대 야 겨울방학 때 어디 어디 학원 가고 대치동도 가고 그랬대 근데 그 부담감으로 보는 시험이거든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총평을 이렇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한국사 가볍게 가볍게 정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점점점 음? 했게 분명히 어렵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나올 법한 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놓쳤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 아직 아이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개념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료를 되게 어렵게 냈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표 지식을 많이 물어본다거나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면 이런 걸 쓰지 않고 뭔가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따가 문제풀이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키워드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5 빠밤 이거 맨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20번 유신체제가 나왔습니다 이 유신체제가 무려 33% 아니 33, 34에서 50% 전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위에 있는 이런 두 문제들 이게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의 키워드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거든 진짜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연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신체제 다음 신혜통공이라고 하는 게 정조가 이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이거 수업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금난전권을 제가 풀이까지 해드렸거든 그런데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어렵게 느껴졌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선책략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거야? 키워드 이게 한국사가 역사라고 하는 과목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왜 이렇게 많아요? 할 거 진짜 많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절대 평가잖아 진짜 가볍게 키워드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6.25선책 마찬가지고 여기는 백제문제 물어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해설강의 가서 말씀드릴 건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어떤 나라에게 이게 어떤 사건이 이게 이거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이게 이것만 내가 머릿속에 잘 구조만 시켜놓으면 돼 진짜로 아셨죠? 이렇게 꼭 강조를 하면서 시대별로 출제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고대사에서 두 문제 고려시대 두 문제 순서라 바뀌었네 둘 둘 둘 다섯 다섯 넷 해서 전근대사 여섯 문제 근현대사 열례 문제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이 전근대사 여섯 문제는 이제 고정값이에요 남북국시대까지 해서 삼국시대까지가 두 문제고요 고려시대 둘 조선시대 둘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는 554가 될지 4 4 4 5 5가 될지 뭐 5 4 5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유동성이 있는데 어쨌든 5 5 4 이런 식으로 해서 5 4 5 4 5 5 이렇게 바뀔 거야 해서 여기서 열례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렇구나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요 근현대사에 몰려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선시대에 나왔던 시내통곡은 조금 많이 틀렸더라고요 해사방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별 출제 빈도를 봤다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 앞으로가 어?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습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질문들을 종종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한국사 성적이 한 4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저는 뭐라고 파악해? 그대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한국사는 미리부터 해도 뭐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없고요 나중에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고자 할 때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빠르게 키워드 중심의 수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제가 이제 뭔가를 소개할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총평을 하고 있고 제 개인 광고 지금이니까 지금부터는 광고야 근데 이게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 하면 돼요 그렇다고 1년 내내 한국사만 한다?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일부러 내가 일주일에 막 3, 4시간 뭐라고 해? 3, 4일 일주일, 7일 중에 3, 4일 내가 한국사에 쏟는다? 혼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거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하세요 한국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최소한한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집중 빡!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또한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제 N수생분들은 아마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 모의고사 봤거든 근데 눈 깜빡하면 6월달 모의고사야 눈 깜빡하면 9월이야 깜빡하면 수능이래 보통 그래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부족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나는 국어영원 수학을 이만큼 했는데 왜 할 게 더 많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걸 자꾸 접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더 많아지거든 공부할 게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자툴 시간은 줄어듭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빠르게 훑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집중도가 높은 판서 중심의 구조화된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한국사를 하면 되겠느냐 여기요 반가웅 반가웅 반가워 웅쌤 안녕 반가웅 한국사 압축의 모든 것이란 강좌가 있어요 이미 작년에 찍어놨던 강좌는 이미 오픈되어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문제도 최신화하고요 뭔가 표를 조금 더 구조화시키는 걸 좀 더 이쁘게 편집을 하는 중이야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교재 제작에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2일 날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18일 19일쯤에 교재가 입고가 될 걸로 이제 예정은 일정은 그렇게 짜놨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작업 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자 하니 한국사가 좀 걱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총 9개 강좌입니다 9강 9강이면 돼 9개 그래서 이 9개 강좌로 수능 항소에 나오는 모든 전범위를 판서로만 합니다 저 PPT 안 써요 PPT는 처음에 딱 보여주는 그 표지 이미지만 보여주고 전부 다 판서 중심으로 할 거야 왜 판서를 강조하냐면 판서를 하다보면 얘들아 여러분 좀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PPT를 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얘들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도도 그렸다가 판서 내용도 했다가 근데 그 판서를 그냥 하지 않잖아요 저랑 서폐해 보신 분들은 알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의 순서를 판서를 가지고 최대한 보기 좋게 구조화시킬 거라고 그 구조화라는 말을 잘 집중하세요 키워드 중심에 구조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딱 나왔네 어 이거 뭐였더라 아 그 판서에서 여기 있었던 거 아 그거네 떠오르면 됩니다 한 단어마다 한 강의마다 칠판 한 판 딱 쓰고 찰칵 찍어놓으면 돼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깍꿍의 마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깍꿍하는 마법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아 이게 뭐였지 이 키워드 내가 봤는데 뭔가 고민돼 그러면은 갑자기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그 시험지에서 깍꿍 나 불렀어 어 이거잖아 알려주고 있을 거야 진짜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4월 말에 함께 보시면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모의고사는 진짜 말 그대로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수능이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요 다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곳이 어디야 대나무 웅이잖아요 그죠 거기로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고 가시면 좋겠고 자 점수일 뿐입니다 점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숫자는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의 능력치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활에 필요한 입시 능력은 극히 일부야 괜히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괜히 점수에 우리가 막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왜? 그 전에 문제 풀 때는 5개 선택지 중에 2개밖에 내가 해석을 못하고 찍었다면 이번엔 5개 선택지를 다 풀어봤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걸 헷갈려서 틀렸구나 그런 걸 본인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겉에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 본인만 아는 게 있어 본인만 여러분만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모의고사를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늘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을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있을 테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는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